이영훈 목사 CGI 총재 추대 10월 12일에서 14일 세계 5순절대회 전세계 5천명 참석 이영훈 목사 조윤기 목사 뒤이어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총재로 이영훈 여의도순봉교회 목사가 고 조윤기 원로 목사의 뒤를 이어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총재로 만장일지 추대됐습니다 CGI는 6일 서울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죠 오는 1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공식 취임하는 이 목사는 앞으로 전세계 25개국 목회자와 교회 성장학자 등으로 구성된 CGI 이사진을 이끌게 됩니다 CGI에 따르면 이번에 이사진 10명이 새로 선임되면서 세대의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요 CGI는 1976년 11월 조윤기 원로 목사가 전세계 교회 성장을 도마하고자 세운 국제적인 목회 연구기관입니다 전세계 목회자와 지도자가 모여 성경원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목회자와 교회의 본보기를 만들어가며 다양한 교회 성장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CGI는 매년 또는 2년에 한 차례 서울을 비롯한 세계 100여개국 주요 도시에서 600차례 넘는 세계 교회 성장 컨퍼런스와 관련 세미나를 열어왔습니다 올해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서울 여의도 순봉원께 바울 성전 등에서 2022 보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CGI 이사진을 비롯해 국내 목회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7일 여의도 순봉원께 바울 성전에서 열리는 CGI 목회자 컨퍼런스에는 이온은 목사를 비롯해 프랑스와 포슐레, 밤로저스, 핸드릭 볼스터, 존밀턴, 로드리게스 목사가 강사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붕, 성령의 능력을 통한 교회개척, 세대의 붕 등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여의도 순봉원께 10월 11일에서 14일 세계 오순절대회 개최 여의도 순봉원께가 12일에서 14일 대성전과 파주 평안들이 공원에서 제26차 세계 오순절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오순절대회는 전세계 오순절 성령운동에 참여한 170개국 대표 교회 지도자들이 3년마다 모이는 축제 행사인데요 한국에서는 1973년과 1998년 개최됐고 올해 세 번째 열리입니다 전세계 오순절교회 목회자, 신학생, 신도 등 약 5천 명이 참가하는 170개국 대표 교회 지도자들이 3년마다 모이는 축제 행사입니다 여의도 순봉교회는 2022 PwC 행사에서 전세계 오순절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위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에 대한 사역 전략을 노예한다며 새로운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도전하고 준비해야 할지 전략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일 밝혔습니다 12일에서 13일 제26차 세계 오순절대회 대표 대회장인 이용훈 위임 목사와 윌리엄 윌슨 PwC 총재 겸 워롤러 부츠 대학 총장을 필두로 5번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주제들로 이루어진 워크숍과 다음 세대 오순절 부흥, 오순절 리더십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한 포럼도 열리며 14일에는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한반도 평화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도대성회가 개최됩니다 대성전에서 열리는 성령 콘서트가 대회의 대미를 장식하며 모든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regression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prototypers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hyun 전체 크리스천영